오늘 이거 냉장고에 해놨다가 아 그럴까요? 냉장고에 해놨어요 치약을 두 번이나 사왔어요 사성우생을 하러 갑니다 지금은 몇 시? 어디에 있는 줄 알았다고? 4시 어, 형이 누나가 뒤에 앉아있는 걸로 봤어 설악산 5시인데 해가 다 떴어 할로 일로 와요 일로 진짜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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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코트 왔다 갔다가 쿠키는 어떻게 만드는 거죠? 손으로? 오늘 가는 길 소개 좀 해주시죠 소토항코입니다 소토항코를 가게 된 배경이 뭐죠? 늦게 오셨어요 아무도 알람소리를 지켜주세요 진짜 근데 미친 듯이셨다 습치가 좀 있었나봐 뭐야, 코 푸는 거 찍혔어 뭐야, 코 푸는 거 찍혔어 코 푸는 거 찍혔어 누가? 보현 오빠 이거 이거? 이거? 어 흠, 이거 빨리 지나가라고? 아니 그냥 지나가라고 으흠, 흠, 흠 흠, 흠, 흠 흠, 흠 흠,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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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각해 흠 흠 흠 흠 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흠 흠 안 돼? 아직 안 돼? 아직 안 돼? 안 돼 흠 오늘 가는 루트 이름은? 물길 저희는 물길을 갈 겁니다 물길 물길을 가서 낙하유스끼리랑 만나서 갈 겁니다 총 몇 피치죠? 낙하유스 총 토탈 5피치입니다 예상 시간은? 그런 건 모릅니다 남편이 대른대로 갑니다 의상 미치도 흠 보풀 생기게 생겼는데? 아니 이거 진짜 괜찮아 나 이거 흰색 있었는데 더러워져서 흠 지금 어디서도 애국심이 너무 특별해 가지고 아드네 이제 지금 항상 테블리스에 테블리스에 가시면 털털해지길 바랍니다 그 정도면 인정해줄 수 있어 인정해주지만 괜찮아 오감 김민털? 김민털? 괜찮아 오감 털털 안에 앉은 사람 있어요 여기? 다 털 붙여 신여털 신여털 나는 나츠레야, 멍놀이야 나는 볼털하지 않아 카메라 찍으니까 말이 없어지시네 원래 말이 없어 잘 가시오 아까 물어봐봐 초목시 Kṛṣṇa 정성수 물길이 비치 선등이 보현 이 산초 aka 시바 시바 여기냐? 세컨 신효정 먹자 김민털 여기냐 여기냐 여기 밑에 나오는 물은 토항 폭폭? 몰라 저기 토항 폭물인가? 토항 폭물이라고 합시다 소토항 소토항 여기는 토항에서 내려오는 물이긴 할 거예요 옆에 치는 김효향과 장승현이 가고 있는 다른 이름이 뭐나요? 저기 낙화유수 낙화유수 오 어디든 물은 누르네 여기 물길고 저기는 이요 이제 겨우 일피치 왔는데 이럴 수가 지금은 일피치라니 여기가 일피치라니 와 우리 셋이 올라왔는데 몇 시간 걸렸게 얼마 안 걸렸잖아 맞춰봐요 1시간? 2시간 응? 지금 12시야 2시간 2시간 거짓말 2시간 2시간 4시간 3시간 outside 울산 바위 그래 이렇게 해야지 울바 울바 울산 바위 왜? 왜 울 바 울산 바위죠? 아재라서 그냥 맞춘 게 와 저 위에서 부터 물이 떨어지네 음 레이 전비 완료? 다음 피치는 약간 더 쉽다고 하니 기대를 가져 봅니다 향ë쓰 초집중중이네 오 울산 바위가 가까워졌네 사라산 첫 등반 김민투리 뭔가 좋은게 있을거야 아이고 잘한다 민투리 오징어 땅콩 계속해 계속해 얼굴로 던져가지고 받아주지마 소토왕 끝 정크 복 리딩자 시박현 리딩자 정승현 안녕 지금 몇시냐면 4시 반 4시 반인데 우리 10시에 선등자가 출발했으니까 우리 10시에 시작했냐? 6시간 반 걸렸다리 그렇게 10시에 시작했어요 내가 딱 보았어 오마이갓 울바스 오빠가 이제 셀카요 소토왕스 소토왕스 끝 고개가 안들어가서 껴나봐 등반 완료 완료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밥장줌 오빠 영상인데 인사해주세요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형언니 숙취가 얼른 낫기를 바라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이 모습 맥주 안마셨어 난 물 마셨어 표정언니 수고수고 고생하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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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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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 찍먹 비요감 비요감 아냐 지영이야 지영 전주 저기서는 알탕 비오감 알탕 비오감 알탕 비오감 알탕 비오감 알탕은 비오감이야? 장비 정리 다했슈다 고생한 발 고생하게 잘 Bloom